안녕하세요 CDMAN 입니다. 여기 고사양의 노트북이 있습니다. i7-9750H 가 사용된 그리고 RTX 2060에 사용된 상당히 고성능의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 쿨러를 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노트북 쿨러 쓰면 온도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을 할 때 cpu 온도를 보니까 55도 뭐 이 정도 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55, 53도 그리고 웹서핑 할 때 뭐 순간적으로 잠깐 온도가 오르긴 하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제 55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노트북 쿨러 켜면 어떻게 될까요? 노트북 쿨러는 디쿨의 N9 블랙 이라는 제품을 써보려고 합니다. 뭐 대형 팬이 장착된 그런 모델인데요. 이쪽 부분에 대형 팬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큰 팬이 들어가 있고 바람 이렇게 불어서 노트북 아래쪽을 식히게 됐습니다. 이번엔 노트북 쿨러 위에 올려놓고 좀 장시간 뒀습니다. 좀 식혀지도록. 근데 온도 변화는 별로 없네요. cpu 온도는 53, 54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픽 카드 온도는 51도 정도로 노트북 쿨러 쓴 것과 안 쓴 것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문하는 분들 있을 거에요. 노트북 쿨러에 비해서 노트북이 너무 큰 게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죠. 노트북 쿨러가 좀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다가 노트북을 너무 큰 걸 올리면 온도를 낮추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15인치에 맞는 사이즈를 하고 있고요. 측면 부분에서도 바람이 미세하게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노트북하고 이 노트북 쿨러가 너무 가깝게 밀착이 됐으면 아래쪽 부분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아래쪽 부분은 공간 띄었지만 이쪽 부분에 공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다가 usb 이렇게 끼워서 이 공간 사이를 틈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바람이 좀 더 옆으로 나오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을 식혀서 이쪽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봐도 별로 온도 차이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웹서핑 할 때는 이렇게 고성능 노트북, 발열이 좀 있는 고성능 노트북에서도 비교해도 노트북 쿨러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나게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훈련장입니다. 똑같은 부하를 주기 위해서 지금 노트북 쿨러를 쓰지 않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 했습니다. cpu 온도는 90도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86도 정도가 나옵니다. 가장 높은 온도가 이 정도 되고요. 80도 후반대에서 90도 초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대략 90도 정도로 일단 확인됩니다. 이번에 노트북 쿨러를 장착한 상태로 장시간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온도를 보시면 cpu 온도는 90도 정도가 나오고 그래픽 카드 온도는 83도 정도 나와서 테스트를 해보면 노트북 쿨러를 쓸 때와 안 쓸 때 온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게 확인됩니다. 노트북 쿨러를 쓰면 보통 노트북을 식히기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갈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안 내려갈까요? 좀 이상하죠? 사실 이거는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불을 덮고 외부에서 선풍기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별로 안 시원하다는 거죠. 더워 죽겠네. 더워 선풍기 좀 더 세게 틀어. 그런데 노트북 쿨러를 쓰면 좀 다운이 덜 되더라 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노트북은 원래 노트북 쿨러가 없어도 쿨링이 충분히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노트북 쿨러, 그러니까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자체 쿨러가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자체만으로도 뻗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노트북 쿨러를 붙여주면 바렐을 어느정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운이 덜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미 노트북 쿨러를 쓰는 게 큰 의미는 없다 라고 블로그 글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테스트해서 자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표면 온도는 물론 이걸로 해보면 조금 더 식혀지긴 합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2, 3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해보면 CPU 온도나 그래픽카드 온도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노트북 쿨러가 만약에 성능이 무척 좋아서 온도를 확 식히려면은 엄청나게 세게 불거나 또는 노트북 하판을 벗겨낸 상태로 해야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 거예요. 이 노트북도 아래쪽이 좀 많이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이쪽이 좀 뚫려 있는 형태인데 그래도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은 크게 효과는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쿨러를 구매를 좀 어떻게 해볼까? 좀 좋은 쿨러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 중인 분들은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안 사실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참고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